자 3교시 갈 건데 아까 제가 조금 혼란스럽게 해드렸던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바꾸고 갈게요. 아까 제가 흰 점박이 할 때 점박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박다에다가 점미사 2가 붙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애초에 뭐가 있는 거야? 박이라고 하는 점미사가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점박이라고 보지 말고 점에다가 뭐 붙는 거? 박이라고 하는 점미사 붙은 게 훨씬 더 깔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박이 차돌박이라고 할 때 이 박이가 하나에 뭐가 든다? 접사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지. 근데 이렇게 보든 아니면 박이로 보든 간에 일단 접사에다가 뭐가 붙었으니까 점! 어근이 붙었으니까 점박이 그치? 점박이 파생어에다가 흰 점박이 흰 들어갔으니까 그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뭐야? 흰이 들어갔으니까 점박이는 파생어지만 흰이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흰 점박이도 뭐가 된다? 어근 들어간 뭘로 보는 거야? 합성어로 본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점박이는 점하고 박이 이렇게 형태에서 분석을 할 거고 점박이는 파생어 되셨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 70문제만 더 하면 되겠다. 그쵸? 자 빨리 갈게요. 여기는 뭐 크게 막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는 거라서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8번이에요. 어근이 두 개인 단어는 이라고 했어요. 풋내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뭐하고 뭐가 붙은 거야? 풋하고 내기가 붙은 거니까 어근 없이 뭘로만 이루어진 거? 접사로만 이루어진 거고 군고구마는 형태에서 분석 잘해야 되죠.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굽에다가 니은에다가 고구마인데 이때 니은이 역시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결론은 얘도 관형사형 어미가 있기 때문에 군고구마도 통비통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미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 사람들 할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들이 여러분 전미사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뭘로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까? 조사. 그치? 왜냐하면 체언 뒤에 붙었기 때문에 기가 막혀. 조사로 볼 수 있어. 근데 조사 아니야. 그래서 들은 전미사예요. 전미사. 조사들은 사전 찾아보면 4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안녕들 하세요. TV 보고들 있어라. 다들 떠나갔구나. 보고들 뭐 이런 식으로 떠나들 갔구나. 몇 개 없어요. 그것만 조사가 되는 거고 체언 뒤에 붙어서 복수로 만들어주는 건 다 뭐야? 접사야. 그래서 여기는 제가 품사편에서 문제 많이 내는 데가 여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는 거야? 조사 이러는 거지. 틀려. 조사 아니야. 전미사예요. 전미사. 요 말고는 이제 띄어쓰는 들이 있지. 그치? 사과, 배, 띄고, 들. 그게 이제 의존명사니까 띄어쓰는 아이가 되는 거야. 들 말고 뭐도 있는 거야? 등. 똑같은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접사가 되는 거고 가위질도 역시 뭐가 된다? 접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지? 그래서 질할 때는 여러분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다음에 이 질이 붙으면 행위가 되는데 그 행위가 단순 행위인 거냐 아니면 부정적 행위인 거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가위질은 그냥 행위야. 그치? 부정적인 게 없어. 근데 연애질. 부정적이잖아. 어디 서방질 이런 거. 도둑질. 내가 진짜 선생질이나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인 의미의 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미사 질은 그냥 단순한 행위냐 부정적인 행위냐. 구별해 주시면 돼요. 됐죠? 정답 2번이고요. 구별. 나머지 내과 구별되는 거. 개 기름할 때는 접두사 개. 벌판이 합성어. 저희 이게 복수 접사. 그치? 저. 저는 밥을 먹었어요. 저희는 밥을 먹었어요. 복수가 되는 거지. 너는 밥을 먹었니? 너희는 밥을 먹었니? 할 때 그 희가 복수 접사. 님 역시 뭐가 된다? 접사. 님 접사예요. 님 접사.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맞춤법 문제에서 해님. 해님.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왜? 사이시옷은 어디에만 붙이는 거야? 합성어만 붙이잖아. 해님은 뭐야? 파생어잖아. 사이시옷 붙일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틀리고 뭐가 맞는 거야? 해님이 맞는 거고. 마찬가지. 얘는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쉬워요. 얘는. 똑같아. 지금처럼 똑같아. 꾼이 뭐니까 여러분. 접사하니까 역시 사이시옷 붙이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되고. 또 사이시옷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없다라고 배웠어. 된 소리와 거센 소리가 올 수 없다라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서 요게 맞고 요게 뭐하다 틀리다가 되는 거지. 항상 여러분 사이시옷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없다.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올 수 없는 거야. 그것만 알면 확장성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맞춤법 문제인데 뒤통수 조심해라. 아 뒤통수 아 뒤통수 뒤통수 아 뒤통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금 거센 소리야. 못 빠져야 돼. 얼마나 1초 컷이야 1초 컷. 이거 왜 고민하고 있냐고. 그치. 사이시옷 다음에는 된 소리 거센 소리 올 수 없다. 그거 알고 있으면 1초 컷이라니까. 뒷부리 뒤꿈치 이런 것도 다 알겠죠. 그래서 사이시옷 다음에는 안 붙습니다. 끝.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 군식구 군침 군소리 군밤. 이건 행정직에서 한 8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되게 즉흥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낼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으로 가는 거야. 군밤만 합성어고 나머진 다 뭐다. 파생어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13년도에 행정직에서 또 뭐가 나왔었냐면은 접두사 군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게 접두사 뜻까지 물어보면 진짜 반칙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고 가외로 덧붙은 게 되고 이게 쓸데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몇몇 접사는 뜻도 좀 해놓으면 좋아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조금 이제 도와드리긴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정직 기출이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또 가져다 쓸 수도 있잖아. 알고 계셔. 알겠죠. 그래서 군식구가 가외로 덧붙은 얘가 이제 뭐가 쓸데없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군살 이런 것도 이제 쓸데없는 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이에요. 뚱뚱보, 서울내기, 화장발, 군고구마 너무 쉽다. 그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화장발 할 때 이 발도 이제 기세가 되는 거거든. 그치. 오늘 약발 좀 봤네. 그치. 조명발 좀 봤네. 화장발 좀. 화장발에 조명발이면 게임 끝난다. 그치.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쵸. 부산에 있는 학원이 이제 서면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는 저도 서울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동네가 너무 의리의리한 거야. 규모가 너무 큰 거야. 강남보다 큰 것 같아. 강남역 그 8번 출구보다 큰 것 같아. 진짜. 와 정말 규모가 크더라고.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이죠. 기가 막히다 거기. 기가 막혀. 이게 막 여러 막 블록이 있는데 우리 학원에 있는 블록은 학생이 다 이러고 다니거든. 근데 한 블록 넘어가면은 쿵쿵쿵쿵쿵쿵 난리가 나는 거야. 거기에 막 와 우리 언니 오빠들 막 전투복 입고 나와가지고 오늘 내가 기필콩 한 명을 꼬셔보겠어.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전투 장난 아니야. 막 서가지고 막 담배 막 피고 더러워 죽고서 아주. 아주 그냥 아우 난리야 난리. 그때 화장발 최고야. 여기에 조명발 받고 거기에 한 잔 먹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아 대박이야. 진짜. 근데 이 대박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토요일날 내가 아침에 좀 일찍 간 적이 있어. 아침 7시에 간 적이 있어. 학원에. 그때까지 길바닥에 누워있더라 애들이. 술 처먹고. 좀 안타깝죠. 저도 술 참 좋아하고 20대 땐 술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길바닥에 누워잔 적은 몇 번 안 돼요. 없지는 않아. 근데 없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거든. 많지는 않은데 아휴 참 이게 참 슬프지. 정답 4번 12번도 힘나. 요런 거는 이제 기본 문제다. 그치? 자 같은 것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밤낮 베개 물병에선 누가 엑스맨이야. 베개가 엑스맨이죠. 얘만 파생어고 나머지는 합성어고. 군밤 뛰놀다. 그 다음에 벗어나다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겠죠. 그쵸. 합성어가 되고 넓이 깊이 집게 이건 뭐가 되고 파생어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휘 갈기다 알바 만 이 요거 중요한 거야. 만 이 요게 이제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접사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부사가 된 거지. 부사. 그치. 그래서 요것도 파생어야. 부사.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요. 이런 식으로 형태 변하는 거 뭐 있어. 우리 오늘 이거 공부했는데. 기본 수업에. 깨끗이. 이 새끼도 접사 이가 붙은 거야.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뭐가 된 거야. 깨끗이 라고 하는 뭐가 된 거야. 부사가 된 거지. 결론은 접사가 붙어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아셨죠. 그래서 깨끗이. 요런 것들도 다 파생어로 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형태도 분석이 되는데 햇밤 할 때에는 어근, 접사 밤이 아니라 바뀌었지. 햇이 접사가 되는 거고 밤이 어근이고 밤송이는 어근, 어근이 돼야 되잖아. 그쵸. 밤송이는 어근, 어근입니다. 그리고 밤나무도 어근, 어근이 돼야 돼요. 집게는 뭐가 돼. 어근에 접사가 되겠죠. 쉬웠어. 정답 4번이고요. 14번입니다. 다음 주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없어야 되고요. 실질적인 뜻이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 홀로 쓰일 수 있는 건 없고 실질적인 뜻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하고 뭐가 돼. 뛰놀다. 요게 되겠지. 그치. 뛰. 의존 형태소. 놀. 의존 형태소. 근데 어근, 어근이니까 합성어잖아.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야. 2번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물도 자립이고 병도 보니까 자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과일도 과일. 그쵸. 그리고 벌도 판도 다 명사 명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돼요. 14번 정답 1번이고요. 15번 어근과 어근으로 나눈 거. 여답 이러면 안 되지. 뭘로 하고 뭘로 나눠야 돼. 열과 다수로 가야죠. 그치. 열다수로 가야 되고 뛰하고 나가 맞네. 그치.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니까 1번이고 뛰나 이틀날. 그쵸. 이특날인데 원래 이틀과 날이잖아. 그리고 솔나무 이렇게 가야 돼. 정답은 1번이에요. 16번이에요. 전미사가 들어있지 않은 문장은 사람들 너희들 그들 다 접사야. 아까 얘기했던 거죠. 다들 떠나갔구나 할 때 들은 뭐라고. 조사. 그치. 다들 떠나갔구나. 안녕들 하세요. 그치. TV 보고 들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만 조사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미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접사가 두 번 들어간 거지. 히도 들어가고 들도 들어갔으니까. 정답 4번이고요. 자 17번. 낱말 형성 특성이 다른 거. 눈물. 눈사람. 돌다리. 쇠고기. 요거는 좀 외워야죠 여러분. 쇠고기는. 쇠하고 소를 뭘로 본다고. 접사로 봐요.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고기 쇠고기는 파생어고 닭고기 돼지고기 개고기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야. 이건 뭔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옛날부터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이건 외우셔야 돼. 알겠죠. 소고기 쇠고기는 뭐야. 파생어야. 돼지고기는 합성어고요. 오케이. 소세가 접두사니까. 정답은 4번이고. 날짐승은 뭐하는 짐승이죠. 날아가는. 그렇죠. 날답니다. 날다. 그래서 짐승 시리즈가 총 3가지가 있어요. 합성어가. 뭐뭐 있어요. 나는 짐승은 날짐승. 들어다니는 길들임승. 기어다니는 길짐승.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어고 put 접두사. 밤송이 어근 누리꾼이 돼서 접사. 그래서 어근 뒤에 붙는 것은 누리꾼이 접미사가 붙은 거겠죠. 쉬웠어. 19번이에요. 낱말 분석한 건데. 9 플러스 밤 해서 이게 군밤이 됐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고. 집게 아까 했던 거죠. 어근에 뭐가 붙은 거. 접사가 붙은 거고. 햇병아리도 마찬가지. 접사에 어근 붙은 거고. 제떨 2는 뭐가 되는 거야. 어근에 뭐 붙은 거야. 접미사 2가 붙은 거야. 그래서 제떨 2입니다. 그리고 제떨 2는 맞춤법 문제로 더 출제가 많이 되죠. 맞춤법 문제로 제떨 2냐 제 털 2냐. 알겠죠. 그래서 제떨 2는 맞춤법 문제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2가 붙어서 접미사가 됐다는 것보다는 제떨 2. 파생어라는 맞춤법이 더 중요합니다. 됐죠. 정답 1번이고요. 20번이에요. 낱말 형성법이 같은 것끼리 묶인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소나무는 합성어인데 들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야생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들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파생어예요. 하늘은 단일어가 되고 책가방은 합성어가 되고 날구기는 파생어가 되니까 다 모였다. 그치. 자 3번은요. 손수건은 합성어인데 핵과일과 선생님은 뭐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겠지. 그치. 정답은 오가다 돌다리 길짐승 다 보다 합성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어요. 21번입니다.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건데 핵곡식의 핵 치솟다의 치. 딸랑이 할 때는 뭐 이. 그치. 근데 오가다는 뭐가 되는 거. 합성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대등하게 이어진 합성어니까 손발 오가다 한두 팔다리. 요게 다 뭐가 돼요. 대등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한쪽 어근을 하나의 어근이 하나의 어근을 수식하는 거라고 했는데 봄바람하고 가죽심까지는 좋아요. 밤낮은 이렇게 단어만 던져줬을 때는 뭘로 봐야 돼요. 융합으로 보는 게 훨씬 낫지. 기출문제 많이 썼어. 그치. 밤낮 게임만 하니. 요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알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껍데기를 제거한 이라고 해서 접두사 알이 붙은 거죠.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해당이 되지만 얘는 융합합성어고. 얘는 파생어라서 답이 안 된 거야. 자 4번은 접미사 개가부터 사람의 의미인데 코 흘리게 오줌 싸게까지는 되지만 덮개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도구죠. 그래서 덮으면 덮개. 날 수 있으면 날개. 딸 수 있으면 나개. 그치.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22번 갈까요. 어근 접사 형태로 이루어진 것끼리 묶인 거라고 했어요. 어근 접사인데 손발 합성어 손수레 합성어가 되겠죠. 자 치 닿다 할 때 치. 개살구 할 때 개가 돼.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틈새 문제로는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게 좋으냐면 치가 접두사 치가 크게 의미가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치 솟다 할 때 눈을 치 뜨다 치 솟다처럼 위로. 위로의 의미가 있고 밀다 밀치다 부딪다 부딪치다 강세. 그래서 위로의 치와 강세의 치. 두 가지만 해줘도 충분해요. 정답 2번이고요. 날짐승은 합성어 받기. 뭐예요. 쓰기 받기. 뭐야. 접사 붙은 거고. 집안 춘추는 다 뭘까. 합성어인데 무슨 합성어. 아 저분 집안 어른이셔 융합합성어죠. 그렇지 융합합성어 융합합성어로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 23번 덮개가 됩니다. 어근에 접미사 개가 붙었는데 접두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접미사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라 형태소 몇 개가 돼. 당연히 두 개가 되겠죠. 눈사람과 낱말형 접두기 같다. 눈사람은 뭔데 합성어인데 얘는 뭐야 파생어잖아. 틀렸지. 4번이죠.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낱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24번이에요. 보기에서 낱말 형성법이 같은 것끼리 묶인 거라고 했어요. 지우개는 개가 붙어서 파생어. 햇나물은 해시 붙어서 파생어. 비바람은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 비와 바람. 검 북다는 검다의 검 북다의 북. 그래서 검고 북다가 돼서 역시 합성어. 그러니까 파생어 합성어로 묶인 걸 고르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 땐 진짜 비바람이잖아. 융합이 아니야. 대등이야. 비와 바람이니까. 아셨죠. 정답은 4번이고요. 25번. 형태소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라고 하는데 왜 골수할 때 왜는 접사. 통가죽도 통 접사. 풋고추도 풋 접사. 그치. 개가 접사하고 덮은 뭐가 돼. 어근이죠. 정답은 4번. 밑줄 친 게 밑줄 다 쳐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4번이 정답. 25번 정답 4번이고요. 26번이에요. 실질적인 거 골라봅시다. 군밤은 일단 뭐가 돼야 돼. 굽. 그치. 굽.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뭐. 병아리. 그 다음에 띠. 그리고 놀. 그리고 고추. 그리고 버섯. 그치. 덫. 덫니. 덫조고리. 덫버섯. 몇 개 없어. 덫. 그 다음에 뭐 덧나다 이런 건 안 되고. 겁쟁이는 뭐가 들어가 돼. 겁. 그 다음에는 벗과 나. 그 다음에 밭. 그 다음에 널 정도가 되겠지. 그치. 요게 어근.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27번이에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죠. 되받다 할 때는 다시. 그치. 돼. 다시가 돼서 접사가 붙은 거고. 뛰놀다가 합성어가 되겠죠. 뛰어놀다. 짓누르다는 짓. 되돌아가다. 역시 돼. 다시가 돼서 접사가 붙은 겁니다. 정답이 2번이고요. 28번. 핵꼭시게 헷 맞고. 풋사랑 푼 맞고. 송이는 여러분. 얘는 버섯을 말하는 게. 물론 송이 버섯이 있어. 그런데 이때는 이제 뭘 하는 거야. 꽃 한 송이 두 송이 이럴 때가 되는 거지. 그 버섯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알밤. 이 접도사 알. 껍데기 깐 거. 됐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더 씬. 더 했다. 돌베. 야생. 말벌. 크다. 바사돈. 바깥. 그래서 왜 들어갔냐. 바로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2018년도에. 2018년도가 맞을 거예요. 2018년도 소방직에서 합성어 파생어라는 문제를 내서 돌베가 나왔어요. 돌베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야생배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파생어로 출제를 한 거지. 실제로. 그런데 이제 몇몇 학생들이 사전을 뒤진 거야. 그랬더니 돌을 깎아 만든 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 그래서 오케이. 정답 인정. 그래가지고 제 주변 학생들도 3명 정도가 추가 합격해서. 지금 불 끄고 있어요. 불 끄고 있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돌베는 이제 시험에 단어로 던져주는 문제 못 나와요. 합성어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파생어도 있으니까. 알고 계셔. 알겠죠? 뭐 내 취미는 돌베를 깎는 거야. 라고 하면 합성어가 될 거고. 우리 집 뒤편에는 뭐가 많아? 돌베가 많아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 파생어가 되겠지. 그치? 돌베 기억하세요. 정답 2번이고요. 다 해버렸네요. 선웃음, 서툴다, 애호박, 어리다, 치사랑. 아까 얘기했죠? 위로냐, 강세냐. 그거 구부라라고 했는데 얘는 위로야. 위로, 위로. 알겠죠? 괜찮아. 이 위로가 아니라. 재미없었어. 아, 하지 말걸. 항상 후회하고 있어. 밀치다 할 때 밀치가 강세가 되고 치사랑은 위로 가는 사랑이 돼요. 정답이 3번이고 참사랑은 진실하다 올바르다가 되겠지. 그치? 정답 3번이고요. 31번, 뒤없다는 여러분 마구가 아니라 반대야. 뒤없다는. 마구는 뒤끌다. 이런 게 이제 마구의 의미가 돼요. 마구, 마구. 오케이? 그래서 뒤끌다의 뒤가 마구가 되는 거고 뒤없다는 이제 반대의 의미가 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설익다, 설잠. 기억나지? 기억 본 적 있죠? 설잠. 충분히 못한 잠이야. 그래서 설익다도 충분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고 짓누르다, 휘갈기다. 그치? 휘갈기다, 휘날리다. 이런 것들이 다 휘가 붙은 거예요. 정답 1번이고요. 32번에는 1번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강술이 나왔는데 강술할 때 이 접두사 강이 크게 의미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라고 할 때가 강굴, 강소주가 여기에 나온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라고 해? 깡소주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된 소리를 좀 좋아해. 그러니까 강소주인데 깡소주라고 하고 우리 오늘 소주 한 잔 해야지? 이거는 침이 안 돌아. 우리 소주 한 잔 해야지? 싹 돌겠대요. 소주보다 소주가 훨씬 더 좋게 들리는 거야. 그게 이제 좀 세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술, 강소주, 강굴, 강 이런 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가 되고 호대다, 세다라고 할 때가 이 한자가 들어간 강추위예요. 이게 이제 강추위, 강타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게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좀 넘어가라. 오늘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강추위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세. 그치? 세.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심한 추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강추위는 심하다가 돼서 너무 추운 거야. 그런데 이 접두사 강이 세다 말고 모두 있었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도 있었잖아. 그럼 이 강추위가 되면 뭐하냐. 눈도 오지 않고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눈이 안 온다. 눈이 온다. 그 차이야. 그러니까 강추위를 던졌을 때는 명확한 의미는 없는 거죠. 그치? 해석을 몇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야.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야. 토를 달지 않는 이상은. 이해되셨어? 그래서 강추위, 강추위가 두 가지 의미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여기가 강추위는 강하다. 마가 된 거고 개살구, 군식구, 들개는 다 맞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33번이에요. 막국수는 이제 보통 뭐 막고무신, 막국수 이런 제품 명사 앞에 붙는 거야. 질이 좀 뭐하다?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개미 붉은색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우 중에 무슨 여우가 있어? 어우, 불여우. 이게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빨간 여우야. 그게 불여우야. 불곰도 무슨 색을 띠는 거야? 뭐 붉은색을 띠잖아. 그치? 그게 불이야. 생나물은 가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있지 않은 나물이 생나물이고 가공하지 않은 건 생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알부자는 뭐 진짜야. 알짜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34번 양송이, 서구 그래서 양배추, 양송이 다 서구식이란 얘기가 되는 거고 잡상인, 섞인 거 참뜻, 진실하다 짓누르다가 마구예요. 마구. 마구, 마구. 어긋나게, 비뚤어 이런 뜻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지금 푸는 문제들은 여러분 접사의 뜻이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고 풀었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풀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앞으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야. 나무꾼, 유기장이 공짜배기, 패거리가 되는데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죠. 그치? 기술이지 기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거든. 쟁의하고 장의하고 구별했단 말이야. 쟁의는 기술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소금쟁이 그치? 떼쟁이 욕심쟁이가 되는 거고 기술이니까 이제 뭐 유기장이 그치? 미장이 양복장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있으면 장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6번이 되겠죠. 넘어뜨리다 뜰이다 또 되고 뭐도 되는 거지? 잘한다. 복수야. 그래서 물에 빠뜨리다 빠트리다 다 되는 거지. 빠치다는 방언이야. 물에 빠칠까? 방언이야. 빠치다는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모양새 모양 강아지 작은 거 손목 아지 이런 것도 아지 작은 거고 가위질 좋지 않은 아까 말했잖아. 가위질은 좋지 않은 게 아니야. 서방질 선생질 도둑질 이런 게 나쁜 거지. 정답 4번이고요. 37번입니다. 어금 변화가 없는 거 그치? 아까 얘기했죠? 합성어와 파생어가 될 때 형태가 변하는 게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했는데 뛰놀다 형태 변화가 없죠. 뛰놀다니까. 1번이 정답이고 이튿날은 이틀과 날인데 변한 거고 여덟다는 열고 닫다. 리을이 없어진 거니까 탈락한 거고 우짓다는 울고 짓다. 리을이 없어진 거니까 탈락한 거야. 맞죠? 쉬웠어? 정답 1번이고요. 38번이에요. 마찬가지. 모습 그대로 가는 거. 숟가락도 마찬가지야. 한술 더 떠. 그치? 그때 그 한술 더 뜨다 할 때 그 술이에요. 술 플러스 가락인데 뭐가 된 거야? 숟가락이 된 거니까 형태가 변한 거고요. 비옷은 비옷이지 뭐. 우비. 그쵸?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아드님 따님 리을 탈락이고 달걀 다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형태 변했습니다. 안 변한 건 2번이에요. 40 그 다음에 39번 형태 변화가 있는 거 없는 거 높고 푸르다니까 형태 변화 없습니다. 1번이 되겠고 여닫다 열고 닫다 가까이는 여러분 가깝다. 그래서 이게 비읍 불규칙이라서 뒤에 2가 붙는 거야. 아까 말했죠. 부사로 만들어주는 접미사 2, 2 구별할 때 비읍 불규칙도 2가 붙어요. 그래서 가깝다 가까이 대수롭다 대수로 2 이런 식으로 비읍 불규칙이라서 2가 붙은 거야. 대여섯은 형태가 진짜 변한 거야. 다섯 여섯이 합쳐져서 대여섯이 된 거지 대하고 여섯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대는 없으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 40번 똑같아요. 푸소는 똑같지. 풀과 소 사흔날 사흘날 오가다 오가다예요. 정답 3번이 되겠고 살코기는 이건 좀 중요하지.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히읗 곡용어 히읗 곡용어 곡용어 또는 히읗 종성 최연 그래서 원래 머리에다가 히읗이야 거기에다가 가락이 붙어버리니까 뭐가 된 거야. 머리 카락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접두사 수도 마찬가지야. 수하고 돼지가 된 거야.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수 퇴지가 된 거야. 그치? 그런데 여러분 접두사 수 이거 맞춤법 문제야. 접두사 수 붙었을 때 거센 소리 되지 않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뭐뭐 있었어? 수 수벌 거미 개미 고양이 알겠죠? 수평아리는 수평아리야. 수병아리 아니야. 외워야 돼. 벌 거미 개미 고양이 이 네 가지는 거센 소리를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곱사리로 누구도 있냐면 수콩 이런 것도 수 꽝 장 끼가 복수죠. 수콩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 꽝 그 다음에 장끼도 있고 벌 거미 개미 고양이 벌 거미 개미 고양이 알겠죠? 문제 만들었을 때 제일 그럴 듯한 거는 벌이더라. 벌 수펄 어우 그럴 듯해요. 예 수펄 암펄 그럴 듯하지 틀려 수벌이야 수벌 암벌 외워야 돼요. 이해가 아니야. 알겠죠? 끝 정답 3번이고요. 41번 형성방법 나머지와 다른 거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즉흥적인 문제가 되겠죠? 한미천 할 때 한 미다지 할 때 이 가까이 할 때 이 접사 여답다만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겠죠. 그치? 일부러 여러분 문제에 나란히 둔 거야. 이렇게 미다지하고 여답다 같이 같이 둔 거야. 같이 같이 비교하라고 얘도 미답다 가 되면 뭐가 되겠어? 합성어가 될 거고 얘도 만약에 여답지가 되면 뭐가 되겠어? 파생어가 되겠지. 그래서 일부러 2, 4번 나란히 둔 거야. 같이 비교하라고 알겠죠? 안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일부러 나란히 배치해 놓은 거야. 같이 공부하시라고 정답 4번이고요. 42번 어근에 다른 어근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낱말이니까 이게 이제 합성어 찾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딴 마음이 관형사 딴 하고 마음 그래서 딴 마음이 어근어근이 돼서 합성어가 되는 거고 설익다 아까 설잠 그때 접도 설이고요. 태우다 자동차에 태우다 또는 뭐 사진을 태우다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사동할 때 배우는 건데 타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이우 접사가 몇 개 붙은 거야? 두 개야. 그런데 플러스 안 해놨지. 그 말은 접사는 두 개인데 형태소는 몇 개라는 얘기야? 하나 알겠죠? 그래서 태우다는 형태소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친구 누구 누구 있어? 자다 재우다 자이우다 재우다 모자를 쓰다 이우 씌우다 그치?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접사가 두 개 붙은 거예요. 됐지. 여기서 같이 공부하면 되는 게 이제 이중피동 할 때에도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노래 할 때도 이게 이유가 붙들어간 거야. 하나만 넣어야 돼. 이만 넣어야 돼. 불리는 노래에다가 돼야지 불리우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것도 같이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잡히다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사동도 되고 피동도 되겠지. 그치? 저당을 잡히다 하면 사동이고 그치?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히다 하면 뭐가 되겠어? 피동이 되겠지. 작년 군무원 문제잖아. 어떻게 나왔어? 동사 준 다음에 접사를 넣었을 때 이히리기를 넣었을 때 사동이 될 수도 있고 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새끼도 있다. 골라봐라. 그때 정답이 뭐였어? 밀리다잖아. 밀리다. 그치? 밀다 밀리다야.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 밀릴 수 있잖아. 피동이야. 근데 목적어 집어넣어가지고 리어카를 밀리다는 말이 있어? 없잖아. 왜 없을까? 어떻게 배웠어? 여러분들은? 이히리기, 우구추, 우키위키 애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사동문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 생산성이 뭐하다? 낫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밀리다는 안 되고 뭐만 되지? 개하다만 되잖아. 리어칼을 뭐 했어? 밀게 하다만 되는 거지 아빠가 아들에게 리어칼을 밀리다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밀리다는 사동이 안 되고 피동만 되니까 걔가 정답이었고 읽히다는 뭐야? 다 되잖아. 책을 읽히다. 오늘은 책이 잘 읽힌다. 되잖아. 잡히다도 마찬가지야. 그치? 저당을 잡히다 하면 뭐가 되는 거고 사동이고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사동이든 피동이든 간에 접사가 붙었으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정답 1번 43번이에요. 까막까치는 까막하고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랑 까치랑 만난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 까마귀와 까치가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야. 군밤은 굽과 밤 벌과 밤 솔과 나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정답이 1번이고 44번 바른 거 숟가락이 아니라 뭐라고 해서 아까 술과 가락이 되는 거고 이거 뜨어 내리어 가 그치? 형태소는 뜨어 내리어 가 해서 총 6개가 됩니다. 근데 어금만 고르니까 뜨다 내리다 가다 어금만 몇 개? 3개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어쩌녁은 어제와 저녁이 되는 거지 어쩌녁 하면 안 돼 이건 줄인 거야 지금 그래서 원래는 어제와 저녁이 되고 이튿날도 이틀과 날이 맞는 거야. 정답 2번이고요 45번이에요 어근과 접사 덮다 덮게 크다 크기 집다 집게 선생님 선생님 해서 다 접미사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넓이 벌판 맨손 잠꾸러기에서 벌판이 엑스맨이 되겠지 그치? 벌판은 뭐가 돼요? 합성어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고 접미사가 되는 거지 그치? 아 미안 접사가 되는 거지 접사 그래서 넓이 맨 꾸러기 접사 붙은 거고 알밤 햇밤 헛소리까지는 뭐가 된다? 파생어예요 누가 엑스맨이야? 밤나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합성어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 치솟다 꾀꼬리가 꾀꼬리가 녹색이잖아 지금 꾀꼬리 왜 녹색이잖아 얘가 아까 걔네야 차마 자주 마중 지붕 하고 똑같은 애야 얘 원래 뭐였을까? 꾀꼴 이었어요 꾀꼴 이 개굴 이 코 길 이 였어 근데 지금 원형 안 밝혀서 뭐가 된 거야? 꾀꼬리 개굴 이 코끼리 이가 된 거야 오케이 근데 애초에 접사가 붙었으니까 지금 뭘로 보는 게 안전하다고 아까 파생어로 보는 게 안전하다고 했지 그래서 치솟다 꾀꼬리까지는 파생어라고 보는 거야 형태도 분석 안 하지만 하지만 미리네 단일어 옷자락은 합성어 됐지 정답이 1번이고요 46번이에요 대등하게 본래음이니까 밤낮 놀기만 하니 뭐가 돼야 돼 융합이 되는 거고 피 땀 흘려 이루었다 융합이 되고 춘추도 역시 융합이 되는 거고 팔다리가 유난히 길은 진짜 팔과 다리가 긴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합성어 뭐 파생어로 좀 빨리빨리 가볼까요 자 47번입니다 새로운 의미로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 거 밤낮 게임만 하냐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다 그치 손수건 좀 줘봐 진짜 뭐야 손에 쓰는 수건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종속이 되겠고요 쥐뿔 그치 정말 쥐의 뿔이 아니지 아 쥐뿔도 모르면서 씨 아는 척하고 있어 그럴 때 그리고 요즘 엄마들은 잘 안 하는데 요즘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어 아빠가 월급 받아오면 뭐였나 뭐라고 했어 아주 월급이라고는 그냥 씨 뭐 쥐꼬리만큼 받아오면서 씨 그치 그럴 때도 쥐꼬리가 진짜 뭐가 되는 거야 융합합성화가 되는 거지 그쵸 저는 그 세대가 아닌데 제 선배 세대 그러니까 한 저보다 여섯 일곱 살 많은 이제 형님들은 쥐꼬리를 가져갔대 학교에다가 왜 쥐 잡는 걸 캠페인 한 거야 그러니까 숙제로 쥐를 잡았으면 쥐꼬리를 들고 가야 되는 거야 학교에 그랬대 그래서 쥐꼬리 꺼내 그러면 진짜 쥐꼬리를 꺼내는 거야 저 세 마리 잡았어요 통과 한 마리 분발해라 이렇게 그때 쥐꼬리는 진짜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되는 거지 쥐의 뭐가 되니까 꼬리가 되니까 알겠죠 저도 그 세대까지는 아니에요 어 그렇지 쥐불 쥐꼬리 헷갈리면 안 돼 끝 정답이 3번 48번 손발이 묶였다 집안 어른이다 아까 했지 무슨 합성어야 융합 합성어가 되겠죠 한두 오가다 대등 그 다음에 손수건 책가방 종속 춘추 빈말 뭐야 융합이죠 진짜 비어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 인사치레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밥 한번 먹어야지 밥 한번 먹자 그치 그때 여러분 상황 상대방 되게 당황시키는 방법이 있어 야 밥 한번 먹자 지금 먹자 해봐 오오오 여러분 되게 당황한다 어 지금 먹자 되게 당황해 왜 빈말이거든 오케이 융합이야 소나무 솔과 나무 종속이 되고 뛰어나다도 종속으로 보시면 돼요 됐지 정답 3번 자 새로운 의미입니다 빈말 끝났다 그치 1번이고요 오가다는 대등 손수건 종속 손발도 뭐가 된다 대등 안 어렵죠 정답 1번이고요 50번 수식합성어니까 1번이 되겠지 쇠로 만든 사슬이야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쇠사슬이 된 거야 검북다는 검고북다니까 대등이 되는 거고 한두 대등이 되고 피 땀 융합 융합으로 보면 되지 정답 1번 51번입니다 대등하게 본래 뜻이 유지되는 거 손발 그 다음에 한두 그 다음에 뭐 오가다 정도가 되겠죠 그치 손수건은 종속이고 날짐승도 종속이고 밤낮은 보통 융합 물걸레 종속 묵밥 오래된 밭이니까 종속으로 봐야겠지 그치 정답 1번 합성어 낱말 형성 방법 뛰놀다 뛰어놀다 뛰어놀다 솜 이불 종속 네댓 대등 열고 닫다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 정답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뛰어놀다 도 종속으로 보고 솜 이불도 종속으로 보거든 어 근데 너댓은 뭐가 되는 거야 대등이죠 열고 닫다 도 뭐가 되는 거야 대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정할 건데 이건 정답 없음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뛰놀다는 뛰어놀다가 되잖아 그치 만약에 이거를 뭐 뛰고 놀다라고 본다면 뭐가 된다 대등으로 뭐 볼 수 있다 잠깐만 그래 맞아 맞아 이거를 뛰고 놀다라고 보면 대등이 되고 대등이 되고 대등이 되니까 요게 답이잖아 그치 근데 뛰어놀다로 보면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왜 문제 없어 남녀 아 그러면 그거다 내가 이 문제 안 붙여놨구나 1번 남녀 아 그러면 더 답이 더 쉽지 남녀 뭐가 돼 대등이고 내 대등이고 대등이잖아 그치 아 이걸 안 고쳐놨구나 요거만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되겠지 그치 내가 요걸 확인을 왜 안 했을까 네 정답 그래서 2번이에요 53번이에요 자 새로운 의미를 가진 낱말을 사용된 문장이 아닌 거 밤낮 공부했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대 융합이죠 춘추 어떻게 되세요 융합이고요 바늘방석에 앉았어 융합이 되겠죠 종이 호랑이도 잘 봐봐 일반적으로 종이 호랑이 이러면 보통 융합이었는데 하원이가 종이 호랑이를 만들어 왔잖아 그럼 진짜 뭘로 만든 거야 종이 호랑이를 만든 거잖아 이러면 뭐가 된다 종속이 되는 거고 와 그 집 그 아저씨를 이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융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종이 호랑이 정답 4번 54번입니다 새로운 의미 강산 정말 강과 산이야 자연이지 그치 융합이 되는 거예요 오가는 대등 친척이 뭘까 대등이야 친척 할 때는 이게 친이 아빠 쪽 척이 외척 세력 배우지 역사 시간에 그치 그래서 이게 아빠 쪽 엄마 쪽 친척을 아빠 엄마 쪽이 되는 거야 친족 할 때 친 외척 할 때 척이야 대등합성어가 되는 거고 책가방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되겠죠 정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55번이에요 손수건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종속 그 다음에 물걸레 종속 비빔밥 뭐 한 밥이야 비벼 먹는 밥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비빔이라고 해서 비비다에 뭐 들어간 거야 명사 전성어미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가 통사적합성어가 되는 거야 알겠죠 날개는 접사가 붙은 거잖아 그치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5번 정답 4번이고요 56번이에요 강아지 한 마리가 집안을 쑥밭으로 만들었어 이러면 엉망진창인 거지 그치 와 여기 쑥밭이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쑥을 캘 수 있는 그 쑥밭이면 뭐가 돼 종속이 되겠지만 아주 이 새끼가 쑥밭을 만들었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러면 융합이 되는 거야 이해 되셨지 그 다음에 욕심쟁이 이건 뭐가 되는 거고 접사가 붙은 거고 옷장 옷장 합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더쪽은 파생어잖아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됩니다 됐죠 57번입니다 밤낮 놀기만 해도 되겠니 융합이고요 희망을 불어 넣고 라고 했는데 헷갈리면 안 돼 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는 건 진짜 불어서 뭐 하는 거야 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종속이 되겠지만 희망을 불어 넣다는 보여 부르는 거야 아니잖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융합이 되는 거야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다는 종속으로 볼 수 있겠지만 희망을 불어 넣는 건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진짜 불어 넣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융합이야 길 모퉁이 돌아가면 뭐가 된다 종속이 되겠죠 정답 3번이고 피 땀 흘려도 역시 융합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58번이에요 모순 그치 창모자 방패순자 요게 이제 뭐가 돼 패러덕스 역설이 되는 거죠 역시 뭐야 융합 합성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늘방석 역시 융합이고 춘추 융합이고 손등은 진짜 뭐야 여기 때린 거잖아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종속이 되겠죠 정답 4번 59번이에요 자 통사적 합성어 뛰어가자 뛰고 보아라 예쁜 꽃이 피었다 오늘 할 일이다 라고 했어 자 묵밭이 이제 슬슬 나온다 묵밭은 아까 말했지 무슨 밭 묵은 밭이니까 뭐가 된다 비통이 되고 검붉은은요 검고 붉은 고가 없지 비통이 되고요 덮밥은 무슨 밥 덮은 밥이 돼야 되는데 없어 그치 먹을거리 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먹을거리니까 관형사 영어미가 들어가서 통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정답 4번이고요 60번 얼룩소 아까 했지 얼룩덜룩 부사 명사가 되니까 요게 비통이 돼요 이것저것은 대명사 대명사 가만히 있다는 뭐가 되겠어 부사 동사 그치 부사 동사가 되겠지 부사 동사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그치 부사 동사고 옛사랑은 뭐가 되겠어 관형사 명사 이것도 작년인가 행정직에서는 띄어쓰기 문제로 나왔는데 어려울 게 없잖아 옛사랑 옛 친구 그치 한 단어야 오케이 옛사랑입니다 한 단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정답 1번 저희 세대는 옛사랑 하면 딱 이문세 떠오르거든 어 이문세도 모르나 보다 이문세 아시는 분 그래도 많이 아네 그쵸 어떻게 알아 이문세를 들어봤어요 오 옛사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주가 전주가 예쁜 노래가 몇 개 있거든요 옛사랑도 전주 되게 좋아해요 기타 소리 뚜둥 뚜둥 시작하는데 되게 좋아요 어 되게 좋아요 한번 들어봐 들어봐 꼰대 노래 아니야 꼰대 노래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 들어보셔요 노래 좋아 노래 좋아 자 1번이고요 60 했네 다 했네 그치 자 비통사에요 웃음 소리는 뭐하고 뭐가 만난 거야 명사 명사겠지 그치 흔들바위가 아까 뭐라고 했어 흔들흔들이라고 하는 부사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오른손은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 명사가 되는 거고 그만 두다 그치 그만 일어나 부사 동사가 되겠지 그치 이런 건 이제 좀 공부가 필요한 거야 알고 바로 고를 수 있으면 정답 2번이고 62번 디딤돌이에요 아까 이건 처음이다 디디다에다 뭐 들어간 거야 미음 명사 전성어미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 갈림길도 갈리다에 뭐 들어간 거야 미음 오케이 표시해 줄게 이 미음 이 미음 이게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서 통이 된 거야 묵밭은 아까 무슨 밭이라고 했어 여러분 묵은 밭이라고 했죠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이 돼서 3번이 정답이고 작은 말은 뭐가 들어간 거야 은 그치 관형사형 어미 은 들어가서 통이 된 거야 작은 말에 반대말 뭐가 되는 거야 잠깐만 아니 큰 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그치 얘도 여기 들어간 거지 그래서 큰아버지 큰집 이런 게 통사적이 되는 거야 크다에다 뭐 들어갔으니까 니은 들어갔으니까 정답 3번이고요 비통사적 어기다 어김 이게 돼버리는 거지 이런 게 조심해야 돼 물려받다 왜냐하면 물리어 받다거든 봤을 때는 아어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면 이제 벗어나다 이런 건 이제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야 바로 대놓고 뭐가 보이니까 아어가 보이니까 금방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항상 그래 뭐 개꿀이라고 옛날에 하는데 이건 개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은 안 보이잖아 조심해야지 그 대신 형태도 분석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통입니다 따라오다도 뭐자가 될까 따르 따르 오다가 되겠지 그치 형태소 분석은 덤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아가 들어가서 통이야 희막다가 아까 뭐라고 해서 희 고 막다가 되니까 대등하게 이어준 연결어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 내려가다 이제 할 수 있을 게 있지 내리 어 가다가 되니까 어가 있고요 장가 들다는 뭘까 장가 를 들다 조사 생략이에요 그치 그래서 통이고요 헐떡고개가 헐떡헐떡이라고 하는 부사 명사가 된 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재미나다 는 뭐가 될까 재미가 난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조사 생략이기 때문에 통으로 볼 수 있어요 정답 3번이 되겠고요 64번 오르내리다는 오르고 내리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등 연결어미가 없기 때문에 통은 1번이고 마주서다는 역시 부사 동사가 되는 거예요 마주서다 이리저리는요 부사 부사가 되고 꿈 같다가 이제 뭐가 될까 꿈만 같다가 돼서 조사 생략할 수 있는 그치 관형사 형포된 거야 태종 정답은 1번이 된 거고요 66번 곱자는 무슨 자 고분자가 돼서 1번이 정답이고 본받다는 생략이 되긴 됐는데 뭐 본을 받다 그쵸 낯설다는 낯취설다 귀먹다는 귀가 먹다 잘하셨어 귀가 먹다 그래서 조사 생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1번이고요 67번은 구워삼다는 여러분 굽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어가 들어간 거야 근데 왜 워가 된 거야 무슨 불규칙이라서 비읍 불규칙이라서 우로 변화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어가 돼서 워가 된 거야 결론은 형태소는 워 어가 붙은 거야 통이야 알겠죠 통이고요 검버섯은 무슨 버섯 응 검은 버섯이 되니까 2번이고요 힘드리다는 여러분 힘 을 들이다 조사 생략이고 놓아두다는 개꿀이지 뭐 뭐가 뭐야 당연히 아 놓아두다 아 끝이 놓아두다 그래서 통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67번 비통입니다 갑싸다니까 뭐가 될까 갑 이 싸다가 되겠죠 그치 근데 발음은 잘하셔야지 갑 씨 갑시 싸다 그치 된 소리로 돼야죠 갑시 싸다 그 다음에 배 가 부르다 오가다는요 오고가다 그래서 대등 연결어미 고가 빠져서 비통이 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힘들다는 힘이 들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69번 앞서다는 앞에 서다 눌어 붙다는 개꿀 그치 눌다 붙다 어 그쵸 어 들어갔고 진밥은 뭘까 이게 질다에다가 니은 들어간 거야 이때 니은이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 그치 그래서 어미가 들어간 거야 여러분 단팥죽이 그래서 똑같은 거야 얘 원래 뭐였을까 그럼 잘했어 달다에다 뭐 들어간 거야 관형사형 어미 들어가서 어떤 팥 단팥이 된 거야 그래서 단팥죽은 형태소가 몇 개야 달 니은 팥죽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지 잘했어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서 통이 된 거고 진밥도 마찬가지야 우짓다가 뭐가 되는 거 울 고 짓다가 돼서 비통이 되겠죠 정답 4번 69번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 넘어갔다 70번 합성어 끝났다 그치 파생어예요 자 품사 바꾸는 접사가 없는 거야 천천히 생각해도 돼 이건 어렵진 않아 기본형 뭐야 지다 지게 그치 지다 지게 그쵸 명사 바뀐 거고요 꼼꼼 꼼꼼하다 꼼꼼히 뭘로 바뀐 거야 꼼꼼하다 형용사가 꼼꼼히 부사 이거는 맞춤법 문제로 나오지 뭘로 적으면 안 되는 거야 꼼꼼히 하면 안 돼 근데 꼼꼼히도 있기는 해 명사로서 아 저 새끼 꼼꼼히야 명사할 땐 꼼꼼히가 되는 거고 부사할 땐 뭐가 되는 거야 꼼꼼히가 되는 거야 같이 누구랑 외워야 돼 곰꼼히 알겠지 꼼꼼히 곰꼼히 자주 나와 자주 선생님 명사 선생님 명사 그치 그래서 둘 다 명사이기 때문에 품사는 안 바뀌어요 정답은 3번이고 이거 따뜻하다 따뜻이 형용사가 뭐가 된 거야 부사 얘도 여러분 따뜻히 따뜻이 이거는 좀 쉽잖아 어떻게 공부했어 그렇지 시옷 받침은 무조건 이야 시옷 받침은 그래서 깨끗이 따뜻이 오붓이 오롯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시옷 받침은 무조건 이야 희붙으면 안 돼 맞춤법 문제 정답 3번 71번 궁상을 떨어 궁상을 명사 어 궁상 맞다 형용사 그치 그래서 명사 궁상 맞다 형용사 기침 명사 군기침 명사 정답 2번 어 집에서 보상 1번이네 그치 명사 명사 복다 동사 들복다 동사 흔들다 동사 뒤 흔들다 동사 안 바뀌었어요 대칭 정답 1번이고요 시간이 넘었어 근데 하던 거 하고 마무리 할게요 막고무신 고무신 명사 막고무신 명사 공부 명사 공부하다 동사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나물 맛나물 명사 담배 맛담배 명사 72번 정답 2번 73번 물 맹물 명사 땅 맨땅 명사 싸우다 뭐야 동사 싸우다 싸움 명사 그래서 3번이 정답 누렇다 형용사 신누렇다 형용사 3번이 정답 74번 김치 생김치 명사 개미 불개미 명사 아 요거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봐봐 얼음만 있으면 품사가 뭐한 게 맞아 바뀐 게 맞지 그치 이러면 이게 이제 집에서 사더라도 확실히 보도 돼 근데 지금은 살얼음이잖아 얼음 뭐야 명사 살얼음 명사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집에서 사러가 안 보는 거야 지금은 얼음은 보겠지만 살얼음 자체는 얼음도 명사 살얼음도 명사니까 오케이 가은혜가 뭐지 여러분 가을 플러스 대 친구 누구 있어 겨울 플러스 대 그래서 요게 명사가 부사가 된 거야 그녀는 가은혜 알았다 겨운에 눈이 온다 이렇게 쓰는 거고 형태 변했어 리을 탈락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형태 변한 것은 4번으로 가겠어요 7사 정답은 4번이고요 7호 사랑스럽다 사랑 명사에다가 쓰럽 사랑스러워 형용사로 바뀐 거죠 1번이 정답이고 잠선잠 명사 놈수놈 명사 개천실개천 명사 어렵지 않았지 그치 76 환자 중환자 명사 명사 진실 명사 진실로 부사 그치 명사 부사 2번이 되겠어요 됐죠 눈 짝눈 명사 바지 핫바지 날 핫바지로 보냐 그때 그 얘기에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게 그닥 막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좀 듣기 전하고 들은 후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통 비통도 그렇고 그치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복습을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복습을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우리 밴드 있으니까 그 밴드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다음 주 3주짜리 여기 앞에 있으니까 다음 주 품사에요 품사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역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차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